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또다 10편 2편 7절 말씀 어멘 한 번 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또다 10편 2편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리는 하루 보내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